대구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번 혜택 꼭 받아가셔야겠습니다. 가족의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이번 가족사진 촬영 체험단 이벤트는 선착순 100팀 한정하여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10개 가구 가족 중 9가족은 가족사진이 없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가정의 평화와 소상공인 지역 활성화를 위해 특별체험단 전액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. 가족사진 촬영 및 의상 대여는 물론이고 참여하신 모든 가족분들께 고급액자까지 증정해드리고 있다고 하는데요.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금방 선착순 마감이 될 것 같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